어? 하나 다 먹... 하나 다 먹었는데? 큰일 났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요즘에 준서가 약간 쉬폰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림치즈 블루베리 쉬폰 케이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좀 많아요 가짓수가 또 들여다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아 크림치즈하고 레몬즈 빼고는 거의 집에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아무튼 크림치즈 블루베리 쉬폰 고 자 쉬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른자를 거품을 올릴 거냐 노른자를 거품을 안 올릴 거냐 올리면 좀 거품을 꺼트려줘야 돼요 대신에 좀 어렵지만 상당히 촉촉한 쉬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만 안 올리면 어떠요? 안 올려도 촉촉한 쉬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흰자를 잘못 올리면 쉬폰이 떡집니다 노른자가 무겁기 때문에 깔아 앉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품을 올렸으면 살짝 거품을 꺼뜨려줘야 돼요 오늘 너는 어떡할게요? 네 저는 오늘 안 올립니다 힘들어 거품을 올리기 치즈 크림치즈요 크림치즈를 먼저 풀어주세요 미리 꺼내놔서 보들보들해요 여기다가 설탕 소금 치즈 크림치즈 사실은 제노아즈 만드는 것보다 식품 만드는 게 쉬워요 굽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확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노른자 노른자 거품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노른자를 거품을 안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섞자마자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저어줄 거예요 한 50번 이때는 휘포를 섞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밀가루를 넣고 저으면은 글루틴 발전 안 해요 수분이 너무 많아서 발전을 못 해요 흰자 10호는 흰자를 빨리 올리면 안 좋아요 흰자에 설탕을 한꺼번에 다 넣었어 그러면 흰자를 빨리 올리겠다가 뜻이 아니라 천천히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설탕이 섞이면 레몬즙 10호는 거품을 빨리 올리면 찔겨져요 애초에 천천히 올리는 게 좋아요 10호는 그래서 설탕을 처음부터 넣고 올리면 흰자가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흰자 머랭 올릴 때 실패하는 거 첫 번째 차갑지 않은 흰자 두 번째 이물질이 들어간 거 보리나 휘퍼에 오이 성분이 묻어있으면은 거품이 안 올라와요 보이시죠? 매끈한 거 2분의 1에 흰자 왜 흰자를 2분의 1만 넣어요? 빨리 꺼지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 60% 정도 섞이면 또 반 넣으세요 또 섞어요 이때는 휘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70% 섞이면 나머지 흰자 10호는 밑에 부분에 컬러가 안 나는 게 되게 포인트에요 근데 이제 에어 후라이기나 또 기타 컨벡션 오븐 계열 집에 있는 가정용 오븐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죠 시폰이나 제노아즈 같은 거는 데크 오븐이 더 잘 어울려요 이 시폰에 물 뿌려주세요 이렇게 트레 오일 같은 거나 버터를 발라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시폰은 아니에요 시폰만 유일하게 수분으로 떨어뜨려요 수분 이 위에다가 분리베리잼 이렇게 한 바퀴 짜요 네 그거 깔앉거든요 지가 블루베리하고 크림치즈하고 참 구멍이 잘 맞아요 컨벡션 오븐에다가 넣을 때 조금 촉촉하게 구실 거면 물 뿌려주세요 철판에다가 물 포인트에요 포인트 원래는 시폰은 맹그러놓고 2시간 이상 시켜야죠 아니면 전날 만들고 그 다음날 때든가 작업장에서는 그래요 요 30분만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빨리 시켜야 되니까 다른 시폰보다는 크림치즈 블루베리 시폰이 조금 스폰지의 형태가 무거워요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빼시기가 조금 편해요 또 이쯤 하면 여기서 이제 준서 씨 블루베리가 없어요 딸기잼 넣으세요 딸기잼 넣으세요 그럼 있는 거 넣으세요 안 넣으셔도 돼 그러면 그냥 크림치즈 시폰이야 나는 오늘 뭐 먹을 거냐면요 제가 블루베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블루베리 많은 거 흐흐흐흐흐흐흐흐 저기에 말씀드렸죠 크림치즈하고 블루베리 잘 어울린다고 시폰이 어떤 분들한테는 약간 질긴 느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크림치즈 시폰의 단점은 뭐냐면 식감이 무거운 게 단점이에요 거꾸로 촉촉해요 질긴 맛이 없어 일반 시폰하고는 틀려요 일반 시폰 케이크보다 흔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수플레를 먹는 느낌이에요 어? 하나 다 먹... 하나 다 먹었는데? 아 큰일한데? 아까 밥도 먹었는데? 여러분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밥 먹고 빵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살찐 거야? 밥 때문에 살찐 거야? 빵 때문에 살찐 거야? 그러면 거꾸로 빵을 먹었어 그다음에 밥을 먹었어 그러면 뭐 먹고 살찐 거야?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건 맛있게 잘 먹으면 장땡이요 그죠? 사실 흔하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보통 다 그냥 뭐 녹차 시폰, 초코 시폰, 오렌지 시폰 이렇게 하지만 크림치즈 시폰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블루베리 잼을 짜기 싫으시면 그냥 시폰만 구우셔서 블루베리 잼을 찍어 드세요 그래도 돼요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좀 어려울 순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도전해 보시고 준서가 어느 봄날 느꼈던 이 만족한 달콤함과 포만감을 함께 느껴보시면서 같이 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서와 우리 허정 여러분들의 함께 왔던 빵의 여행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준서가 드리는 레시피 마음껏 느껴보시면서 활용도 해보시고 즐겨보시면서 다음 이 시간 기다려주십시오 추천, 구독, 좋아요, 인스타그램 제가 한 번도 구독자에 대한 욕심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주시는 그 사랑에 참 감사하고 살았는데 아닌 것 같아 100만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촌 사전에 8촌 다 동원해 주십시오 오늘 허정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00만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